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거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거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개 선거가 지금 두 개 여러분 큰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푸틴이라는 굉장히 스트롱맨 또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굉장히 스트롱맨들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적임자가 지금 미국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이 허약하다는 이야기는 한국 같은 그런 강대국의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 선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투표권은 없지만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제정신이나 한반도에 그런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이제 막판에 좀 흔들리는 부분들을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걸어선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통령까지 운 좋게 올라갔지만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 그것을 자기 콘텐츠가 부족한 거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게 보니까 선거 분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온 한국 유권자를 대표하는 이런 미국의 최대 한인 유권자 단체 kagc 김동석 대표께서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찬찬히 보고 이걸 이제 오늘 방송 보신 분들하고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구나. 한 10년 20년 한 분야를 꾸준히 보게 되면 감도 늘게 되고 전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한인 단체 한인 유권자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김동석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 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고 논평자 입장에서 이제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간 유권자 운동을 해봤으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내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 이번 선거를 딱 정리하면 트럼프의 상승세가 부각되는 가운데 헤리스가 막바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요약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김동석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자가 묻습니다. 몇 주 사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궁금함을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동석 이름 대표께서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 상승세보다는 헬스 지지율의 정체가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판세는 몇몇 굵직한 사건에서 엎치락뒤치락해왔습니다. 지난 7월달 편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유세 중 피격당한 직후에 열린 공화당 전당대는 대간식을 박물게 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당대가 끝난 바로 그 일요일 21일 날 7월 21일입니다. tv 토론회 참패에 사퇴 압박을 받던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적에 사퇴하는 대형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7월 21일입니다. 이후에 모든 관심이 바이든 사태와 해리스 등판에 쏠렸고 트럼프 부부는 굉장히 위기에 처한 거죠. 미디어의 주목도가 환자에 떨어졌으니까 한동안 미디어에서 트럼프란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기세가 이어지면서 바이든을 크게 앞섰던 트럼프를 해리스가 역전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8월 이후 그리고 9월 노동절 그 이후에 해리스 지지율이 더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8월 정도까지 한 한 달 정도 이러면 해리스가 히트를 친 겁니다. 캠프 내부 인사들도 지지율 상승이 멈춰 고민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합주 표심이 결집하지 않고 흑인 등 지지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품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 품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30년간 여러분들 미국의 정치판 특히 선거판을 여러분들께 뚫어온 한인 유권자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그 품에 한계가 온 겁니다. 유권자들이 해리스 후보가 어떤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해리스 후보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결론은 본인의 콘텐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김동석 대표권은 트럼프가 상승하기보다도 해리스 지지율이 정체 내지 추락한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특파원이 해리스 지지율이 왜 정체됐냐. 가장 큰 원인은 개성 부족입니다. 콘텐츠 부족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개성 부족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같은 흑인 정치인 블락 오바마 전 대통령만큼의 독보적인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흑인 여성으로 저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연설 현장에 봤는데 해리스가 무대에 오려면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카리스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최초의 흑인 여성 후보가 아니까 내세교계 참 좋은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아직 분명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차별할도 못하고 왜 본인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본인이 내공이 부족한 겁니다. 딱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런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이런 엄청난 기회의 역사의 변곡점에서 큰 한몫을 챙길 수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보시죠. 가장 큰 원인은 개성 부족이다. 저는 콘텐츠 부족이다. 자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에 실패한 거다. 자 다시 묻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전 지휘층인 흑인 라팅계는 왜 등을 돌렸냐.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흑인계의 인물이 이야기한 것은 흑인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참 좋았던 시절이었다. 임금도 많이 올랐고 좋았던 시절인데 그 좋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흑인 남성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한 개 표를 던질 거다. 트럼프가 또 한 번 좋은 시절을 선사해질 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헤리슨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런 흑인들이 등을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요.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흑인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히스패닉계에게는 이민 문호학대를 약속해놓고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상황까지 악화됐습니다. 미 전역의 흑인 히스패닉계 등 민주당이 약속을 지킨 것이 없다며 배신감을 토론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하면 그래도 경제 상황은 조금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어제 한 번 정도 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걸 인용해서 제가 강조했던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나아질 가능성이 그래도 트럼프를 선택해서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이 보통 미국의 흑인과 흑인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 가졌던 그런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하고 지금 30년간 유권자 단체를 이끌어왔던 분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참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다룬 겁니다. 해리스 선거 전략이 뭡니까 이분이 경험으로 선거는 백백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는 결국은 1대1로 만나는 지상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공중전을 벌이는 그런 형국인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분이 이야기인 겁니다. 선거는 백백전이 돼야 되는데 공중전을 답답하니까 공중전이라 치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케이블 tv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해리스 후보의 광고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선 최종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냐 워싱턴 특파원의 질문에 대해서 여론조사만 보면 그야말로 초접전인데 이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단조입적으로 미래일이니까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경합주에서 부동청들을 얼마나 10일 정도 안에 민주당 쪽으로 돌리냐 문제인데 그러나 열흘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다하게 되면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공정선거가 여러분 실시가 된다고 하면 이런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저는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이제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뉴스 하나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 여러분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중독을 시키야 여러분들 돌아가는 체제이지 않습니까 카지노 알코올 담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커피 설탕 음식물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카지노 알코올 담배 마찬 protagonist meantime 안sem